오디오 플러그인 ON 인스톨러가 무려 배포 중입니다. 이름 그대로 플러그인들을 쉽게 지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플러그인들을 한눈에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경로가 꼬여서 설치에 문제가 생겼거나 필요 없는 플러그인들을 정리할 듯 꿀이에요. 컴퓨터 파일 관리 힘드신 분들이 사용하면 좋습니다. 맥만 지원합니다. 다운받는 부분은 다운로드4 맥을 누르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FN8이 93% 할인 중입니다. 할인해서 약 10달러에요. 역대급 가격입니다. 초보자분들이 쓰기 좋은 레알 가성비 아껴요. 트렌디한 사운드부터 몽환적인 것까지 전부 들어있습니다. 1200개월 넘는 프리셋이 있어서 힙합 R&B 장르 찍을 때 쓰면 좋아요. 입문자분들에게 강추합니다. 저렴한데 혜택 탐 마세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페이즈 플랜트가 50% 할인 중입니다. 결제 시 쿠폰을 입력하면 돼요. 신스 종결장입니다. 다양한 이펙트로 나만의 사운드 디자인을 할 수 있어요. EQ, 필터, 컴프 등 다양한 이펙터로 활용해 유니크한 사운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EDM, K-POP 등 트레인드한 곡 만드시는 분들에게 강추해요. 저렴한데 혜택 탐 마세요. 여러분의 방식들은 우리나라 반서비와 abbot Jeong 계ڈ 전영으로부터 땡세 작업을 받 및 records습니다. con서 전에 심각한 구조의 정해짐을 통화했습니다. 중 위해 excellent presets but these patches will also demonstrate how you can go about building sounds using the simth included tutorial folder ceds more light on the various components and their capabilities already a favorite tool in the arsenal of artists such as zomboi, noisier and Netski phaseplant is capable of a range of different synthesis techniques including generators such as an analogue oscillator, a wavetable oscillator, a sampler and a noise generator 낙의 55% 할인 중입니다. 결제시 쿠폰을 입력하면 돼요. 드럼 믹싱 꿀템입니다. 간단한 조작으로 시원한 댐핑감을 만들 수 있어요. 펀치, 섭, 에어, 클립 등 킥스네어 하이엔 믹싱에 필요한 이펙터만 알짤딱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값만 올리면 돼서 사용법도 간단해요. 스프라이스 인기 샘플을 만든 프로듀서가 만든 꿀템입니다. 저렴할 때 두템하세요. 스프라이스인, 송사 그ippers성조차 compound 지금 시작합니다 Now let's try this Air out. Let's add some High End You can actually hear a big difference between Clean and Vintage. Listen Clean, Vintage 플루이드 코드가 34% 할인 중입니다. 결제시 쿠폰을 입력하면 돼요. 레알 코드 꿀템입니다. 피치 효과를 줘서 코드를 더욱 다이나믹하게 연주할 수 있어요. 라이브 하시는 분이나 미디 작업 없이 코드에 캐릭터를 줄 때 사용하면 꿀입니다. 전반 피치 밴드를 활용하면 더욱 시콧바른 연주가 가능해요. 저렴할 때 득템하세요. 다이나믹하게 연주가 가능해요. 다이나믹하게 연주가 가능해요. 로즈 V8 프로가 30% 할인 중입니다. 결제시 쿠폰을 입력하면 돼요. 레알 EP 꿀템입니다. EP는 전자 피아노에요. 힙합 R&B 찍을 때 정말 좋습니다. 감성적인 사운드가 많아서 다양한 연출이 가능해요. 감성적인 곡 많이 작업하시는 분들에 강추합니다. 로즈에서 나온 오피셜을 할게요. 저렴할 때 득템하세요. 랄드가 чуть 차지만 되면 랄드가 될 거에요. 랄드가 palms에 практически 줄게 합니다. 랄드가 빛을 줄 수 있도록 그래요. 랄드가이 제거에요. 랄드가 주의가 정부가 shelters가능합니다. basically it sweeps the frequency of the mid equalizer band to however strong you play the instrument let me show you so if I